안녕하십니까 도망사 여러분들 11월 26일 화진포 영상입니다 지금 윗앞에서 여기에 도망사분들 두부러 와있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야 이분들이 와가지고 여앞에 와서 숲으로 봤는데 도망가죠 핫동사이에 열댓마리가 훌렁 도망갔어 저쪽에 있는 친구도 저기서 봤는데 그냥 도망가더래요 빨리 야 빠른가봐 지금 개가리 터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터졌어요 오늘 아침에 터져가지고 나가는걸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고기가 별로 없는거 알지요 잘 생각해서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못잡을수도 있으시고 그 화진포 영상은 제가 한번 올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하진포에서 즐거운 자 한번 뭐 즐겁게 잡을수 있으면 좋고 보기만은 좋지 여러분 아 병드는거에요 병드는거 아 목이 쉬었다 일하다말고 우리 승강이형님이 오셔가지고 얼른 얼굴 보러왔습니다 야 근데 요 앞에가 제가 열댓마리에 이렇게 숲으로 들어왔다가 갑니다 야 금방 보고 들어온거 같습니다 숲어야 숲어 야 멋있게 쳤다 오우 오우 많이 들어갔어 야 이거 보고 또 우리 투방사본들 또 난리나겠네 이거 야 내일 일요일인데 아아 오우 야 뭐야 오우 야 굿샤하 아 목이 다 쉬었습니다 여러분 야 오우 자 땡겨볼까 야 우와 다 땡긴다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어 오우 빨리 와야돼 빨리 와야돼 시간이 나간다 우와 크다 야 일부리 넘어갔어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황화하려 우와 이거 뭐야 수거다 우와 완전 대수거야 야 이거 보는사람 우와 황수거다 야 황수거 황수거 참수거 참수거 우와 irregular 미 pronto junior 우와 여러분 야 Muhammad calon 던져야 던져! 야! 쌩둥이 던지마 던지마 저 하자! 됐다 쳐라! 쳐! 이 더듬이 안에 안 들어가! 수어가 얼마 큰지! 이야 이거 사람 미치는 겁니다 왜 던지지 이겨! 아! 미치겠어! 뭘 먹어라 그게! 말도 안 돼! 뭐가 죽인데! 얼겨져야지! 야!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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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강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! 안녕하십니까! 야! 정훈입니다! 야! 우리 의정부의 말씀입니다! 야! 김동차다! 와! 진짜! 60cm네! 오! 한 마리가 60cm네! 이야! 끝내준다! 자! 투망사문들! 지금! 화진보가 터져서 이렇게 물이 나가니까 엄청나게 큰 황숭어! 거기 사람들 말로 황숭어! 참숭어죠! 야! 눈이 노란 놈! 아! 끝내줍니다! 자! 제가 봤을때 또 놀러와도 되죠? 자! 안녕하세요! 인사 한번 합시다! 예! 자! 놀러 돌아오십시오! 한진포에서 원티였습니다! 저 대박! 구독과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!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! 구독 부탁드립니다! 구독 부탁드립니다! 구독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.